한글자막 by 한효정 괜찮은 훈련 짱 좋은 매너 게다가 스포츠카 없겠죠 그댄 해당 사항 없죠 그래요 알아요 내가 존스럽죠 그대도 내게 기회를 한 번 더 줄 순 없나요 그대는 척보면 안아요 나 같은 사람은 안 그래요 내 몸을 볼수록 괜찮아요 그런 사람인 걸 왜 모르나요 그대는 겉보면 안아요 속했던 내 마음은 안 보이나요 그대는 눈 감고 한 번 믿어주세요 1, 2, 1, and move it, move it, move it, move it 처음에 알아보는 사람 물론 있죠 안 보면 살아보니 물론 나도 느껴 하지만 정말 난 달라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서 알게 됐죠 그대만이 내 심장을 뛰게 한다면 그대가 아니면 난 안 돼 그래요 알아요 알아요 내가 존스럽죠 그래도 내게 기회를 한 번 더 줄 순 없나요 나는 그냥 척보면 안 그래요 나에게 어울리는 그 사람 함께 있는 것만으로 자꾸만 설레는 그런 사람 약속 1, 2, 3, 4, 5, 8, 6, 7, 8, 3, 4, 5, 8, 6, 7, 8, 4, 5, 6, 7, 8, 4, 3, 4, 5, 8, 6, 7, 8, 4, 5, 6, 7, 8, 4лав 5,6,7,8,2,3,4,5,6,7,8,3,4,5,6,7,8,4,5,6,7,8,4,5,6,7,8